내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제주에도 참사해서 겨우 살아난 생존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아픔을 딛고 세상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생존자를 김아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함께 다른 지방으로 갔다 제주로 돌아오는 세월호에 탔던 60대 남성. 하지만 끝내 아내는 함께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넘는 집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방에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방에서.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세상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그런 게 생겼었어요. 세월호 피해 상담소의 권유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처음엔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도 나는 어디 있었고 어디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디 있고. 하나도 안 잊어버리죠. 위로가 안 되고 더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게 엉맹이다. 생존자들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트라우마 치료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 생존자들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그린 그림과 도자기 등 작품은 모두 70여 점. 고통의 기억 속에 헤어나오기 위해 생존자들은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에는 만성화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심리 지원과 약물 치료와 이런 정신과적 치료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참사 10주기가 되면서 유족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제 중단됩니다. 세월호가 닿을 예정이었던 제주 지역사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내일은 이곳 세월호 제주기역관에서 추모 행사인 제주기역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